아예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 내 여자친구는 마음은 더 예뻐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단 한 가지 단점 나보다 못한 요리 솜씨 도 못해 그 도 못해 이것저것 나무도 돼 나무를 일도 못 맞추고 감장인지 꼴랜지도 구결못해 나를 너무 좋아하지마 널 너무 사랑하지마 정말 이대로라면 더러는 좀 웬일인지 어느 날 저녁 초대한다면 너의 집은 나를 불렀지 나는 기대했었지 아이고 굶고 또 굶어 네가 해줄 맛있는 저녁 기대하며 상상하며 숟가락을 든 그 손에 아직 기억에 맛없어도 되나요 도대체 무얼 넣은 건가요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만든 게 더 나을 것만 같아요 맛이 어떠냐 내게 묻네요 너 내게 무슨 힘이 있나요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그녀 웃으며 한 그릇 더 주네요 날 살려줘 그녀는 아무 연락을 꼭 그녀 친구 통해 안 피녀의 소식 영어 아보 위로 아노 중국어 학교를 다니니라 시간 없다 하네요 그 넌 그녀 갑자기 갑자기 내게 연락해왔죠 다시 한 번 더 나의 초대를 하겠다네요 난 괜찮다 배부르다 말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달려갔는데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맛있어 이게 사람이 맞는 건가요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 본 적도 없는데 무엇이 없더냐 내게 눈매서 눈물을 흘리며 난 말 좀 말 좀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알고 보니 그녀는 나를 위해서 요리하거나 다녔던 것도 나는 그것도 모른 척 이렇게 맛없어도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이게 사람이 맞는 건가요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맛이 없더냐 내게 눈매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말했죠 머리에 떨나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야 야 야